유수씨, 지금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? 글쎄요, 한 30도 중도? 그렇죠, 하지만 이제 곧 이곳은 굉장히 시원해질 거예요 예상 온도 10도? 아,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썸머송으로 돌아온 온앤오프와 골든차이드를 만날 시간이죠 맞아요, 그리고 입은 시원한 퍼포먼스로 이곳을 10도로 만들어줄 NCT 대표 퍼포먼스 킹, 10의 무대도 준비 중인데요 그럼 세 팀의 컴백 무대 중에서 누구부터 만나볼지 같이 불러볼까요? 컴백 10